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코인 헬퍼 트레이더 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볼 코인 도지롬 마스라는 코인입니다. 이 친구 좀 오래된 코인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지금은 좀 저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아주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함께 할 코인으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밈코인 굉장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코인 그리고 돈 벌어져 주는 코인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애정을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이 바로 밈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40만원으로 120억까지 만들고 진짜 억소리나죠? 100만장자, 억만장자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타이밍, 밈코인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개만 좀 알고 계셔도 수익 실현하는데 전혀 불편하거나 문제될 게 없으신데 이걸 모르셔가지고 수익 실현 못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문자 사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굉장히 비밀리의 정보 알려드리고 타점이라든지 타이밍,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가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버실 수 있는지까지 해서 급등하는 그런 코인들, 떡상하는 그런 코인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받아가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들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수익 실현. 문자 딱 한 통으로 이렇게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많은 수익 가져가시고 많은 성공 투자, 수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고요. 5,000원, 1,000원 이렇게 로또 살 돈으로 적게는 몇십 배에서 많게는 몇천 배, 몇만 배까지도 지금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성공 투자 꼭 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코인은 내가 돈 벌고 수익 벌려고 하는 거지 돈 잃고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신 분들 빠져나오는 방법도 다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르셔서 그렇지 문자 사라고 주시는 분들 제가 영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자세한 내용 그리고 수익 보실 수 있는 확실한 내용 어떤 건지 알려드릴 테니까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 성공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문자 한 통에 많은 수익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코인, 도지롬 마스라는 코인입니다. 이 친구 어떤 코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많은 투자자가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코인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지롬 마스도 그 관심의 대상 중 하다다라고 해서 일단 민코임이 도지 코인의 영감을 받아 제작된 독특한 코인이고 일론 머스크의 코인 시장에서 영향력과 우주탐험의 모티브로 얻은 그런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개코에서 도지롬 마스를 탑10이라고도 꼽는다고 해요. 다만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언제 터뜨릴지 기다리는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이 친구에 대해서 전망이 지금 코인 시장의 호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코인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강세장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낙관적인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도지롬 마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잠재력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앞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많은 코인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분석 결과라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화성은 첫 번째 식민지 이후 성공적으로 제 식민지화 되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가 그려져 있는 자기 소개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는 그런 친구고 이렇게 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대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세요.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으신데 여기 지금 뭐 코인마켓캐 그리고 뭐 코인개코 그리고 유닛스압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유닛스압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지갑 연결하는 거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지갑 연결하는 거 나 좀 불편하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연결하실 수 있는 방법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이미 많은 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드렸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료로 발송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발송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문자 주시면 되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트라든지 지금 여기 그 트위터 같은 데를 보면 지금 뭐 꾸준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정보 같은 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 생각보다 좀 낮은 저점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달 동안에는 9.4%가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2주 동안 2주 동안에는 지금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세가 들어가 있는 지금 행보일 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좀 저점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도지롬 마스를 가지고 왔고 또 다른 코인마켓 차트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많이 올라갔던 그런 행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좀 박스 구간이라고도 하죠. 반등을 위해서 힘을 키우는 그런 구간이라고도 하는데 저점에서 지금 행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을 잘 타격을 하셔가지고 타이밍을 잘 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수익 버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도지롬 마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그런 투자자들의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살짝 주춤주춤하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코인이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구간이 지금 생성이 되고 있고 이 박스 구간에 힘을 키워가지고 반등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말씀을 하시는 게 다 이 도지롬 마스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잠재력이 엄청 무궁무진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성장 가능성을 지켜볼 만한 그런 친구다라고 해서 지금 막 급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않는 코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뉴스라든지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친구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 친구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응원이 되기 때문에 응원차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